각디 9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5년 을류생 19세의 2023년 9월달 운세입니다. 이 달의 운수는 그런대로 좋으나 건강해 황색등이 켜지니 불의 사고나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1993년 개우생 31세의 2023년 9월달 운세입니다. 재수가 되기라여 하는 일마다 성공의 빛이 보이고 금전도 생기고 권력도 따르니 주인이 나를 찾아와 힘껏 도와주는 운으로 안 될 일도 뜻밖에 성공하여 생각지도 않은 이익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됩니다. 1981년 신류생 43세의 2023년 9월달 운세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재물이 스스로 물러나기 시작하니 송사를 하거나 남의 시비에 끼어들면 손재수는 반드시 사람을 잘못 사귐으로 인한 것이니 친한 사람일수록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며 환대하면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1969년 기우생 55세의 2023년 9월달 운세입니다. 운수가 형통하니 하는 일마다 뜻한대로 이룩되며 기혼자는 자녀의 경사가 생기고 미혼자는 기쁘게도 배우자를 얻게 되니 초혼 재혼하게 되는 운입니다. 1957년 정유생 67세의 2023년 9월달 운세입니다. 바위 위에 선 외로운 소나무 같고 풀은 창의 바다 가운데 놓인 쪽배 한 척 같으니 현혈단신 외로운 몸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격으로 밤마다 꿈이 산란하니 마음이 늘 개운치 못한 가운데 심신의 안정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1945년 을류생 79세의 2023년 9월달 운세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으니 길 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니 하던 일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꺼리게 되니 소망을 이루기가 어찌 쉽지 않으니 신상이나 주변의 정리가 필요한 때로써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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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